안녕하세요. 돼지조금통입니다. 돼지쿨쿨이 조금통이에요. 콜콜!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. 엘리베이터 게임인데요. 온도텔 아니다. 왜 이렇게 렉 걸리냐? 이거 피기잖아. 렉걸리는 거 봐. 안녕. 안녕, 돼지야. 앗! 6, 5, 4, 3, 2, 1. 띵동! 이번 주는 까맣습니다. 불이 꺼졌어요. 어! 친구야! 띵동! 아!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다이! 다이! 아! 아, 이거 짜부되는 거네! 아이고! 아이고, 짜부됐어. 괜찮아! 아! 여기네? 안녕. 너 핫도그 맛있겠다. 왜, 내 핫도그야. 아무도 안 줄 거라고. 한 입만 주지 않을래. 안 줄 거야. 내가 다 먹을 거야. 한 입만 주지 않을 거야. 싫어. 내가 다 먹을 거래. 아! 욕심쟁이 터뜨려 버릴 거야. 아! 핫도그 살인마야! 핫도그 살인마야! 이거 핫도그 살인마 아니야? 사람이었네? 하하하하. 띵동! 이번 층은 노랑이 층입니다. 아, 노랑이 가득해. 이번 층은 띵동!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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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바퀴벌레 마스터야~~ 바퀴벌레 마스터야~~ 바퀴벌레 마스터야~~ 친구야 괜찮니? 우리 여기서 아까 한 마리 있었는데 여기 있다 여기 한 마리 숨어있다 바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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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난 쫓아올다 아 저리가 저리가 쟤는 쫓아가 딩동 2번 층은 헉 먹을꼬챙입니다 신난다 먹을거다 먹을거 주세요 아 입 벌려 입 벌려라 먹을거 들어간다 아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짱떡 딩동 2번 층은 갈디선생임 층입니다 허허허허허허허헉 허허허 Twilight 800 probable 아아 컴퓨 문제 heats 안내 문제도 안내 어어 가도가도 어 왜그래 괴롭히지마아 왜그래 괴롭히지마 탈출할꺼 아 도망갔다 띵동 왠지 뭐가 굴러올거같이 생기지 않았나? 아 피해라 굴러오는거 피해서 끝까지 올라가야될거같아 와아 엄청 많이 굴러와 허어 오오오 똥인가 어어 똥 똥 똥이야 똥 방금 지구 맞았어 아아 짜자자자 아아 아우 아우 감싸 아우 감싸 아 똥 똥이 엄청 많이 염소 똥이 굴러와가지고 띵뚱 이번 층은 아하 코비 와아 코비야 아 짭짭짭삭짭 쩝쩝쩝 하하하하 하하하하 딩롱 이번 층은 사이렌헤드 층입니다 근데 쟤는 왜 머리 가로등이 하나밖에 안날려 가로등이 달렸네 사이렌이 아니라 오오오 퍼졌어 머리 머리가 뿜적해가지고 일어나지 못해 딩딩 하하하하 오 진짜 쟤 제대로 걸었다 다루시면서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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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띵동 이번 책은 그레니 책입니다 그레니 좋아 그레니 좋아 제가 내는 소리 아니에요? 그레니가 내는 소리에요 그레니 딸 여기 잠 좀 잤게 아침에 좀 깨워줘 슈슈슈슈슈 에끼노 나베침드 오 진짜 그레니잖아 할머니 방망이 휘두르는 솜씨가 그대로인데요 예사롭지가 안돼 시간이 얼마나 남았지 15초 남았어 못해 못해 할머니 같이 가요 할머니 같이 가요 나도 집에서 나가고 싶었어 할머니 같이 가요 뒤nicas 띵동 딱 할머니는 볼일이 있어서 내렸네 어 기차끼리 노아해진걸 보니까 기차가 찍찌ong 찍찢pson 삐삐으필으 어어 이거 기차가 아니라 에셋이 피었어요 하핳하핳하핳하 흐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 킁 volte 못 지나갔고 여기다 돌이 박았잖아? 어떻게 된거야? 으어어어.. 가까이도 안갈래 탈 수있나? 아이고 이럴수가.. 타기만 했는데! 저기.. 집이 막 흔들리고있어 뭐지 이거? 안 뭐야. 엉? 엉? 어어! 집이 살아있어! 집이 살아있다.. 아 뭐야 저거 눈알괴물 뭐야 이거 어 살려주세요 눈알괴물 쫓아요 아 아 아 눈알괴물이 그만 땡동 오 어몽어스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포스터가 아니에요 확시에요 확시 삐입 벤트다 벤트 어? 뭐야 우리중에 우리중에 임포스터가 있었어 예상이라서가 자 저거 검은색이요 검은색 경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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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려라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nossos 오 오오 legit 오오 왜 빨라 왜 DIY 빨라! 아 살려주세요! 살려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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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에에에에에에! 플레이! 빠져요! 까만색! 아!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엘리베이터 한번 해봤는데요 재밌게 플레이 했구요 여러분들도 직접 펴 보시고 더 재밌어 봤네요 재밌었습니다라! 안녕! 가!